나오네요. 나오네요. 다음 지방 행정 조직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래요. 보시면 북계 동계 서외덕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도 도 도 도 도 도 오 도 개 개 양계 됐죠. 이걸 봤을 때는 고려군요. 고려 보자고요. 고려 고려보면 청해진 청해진 나오면 짱에게 보고 해야 됩니다. 장보고 통해 신라시대고요. 장보고 22담도 또 나오네요. 백제 무령왕 백제의 무령왕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부여 그 다음에 아향 부곡 소 소 나왔잖아요. 소 소 나왔으니까 이것은 고려 고려 그 다음에 씽지 씨옷으로 시작하니까 씽지니까 사만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. 됐죠. 좋아요.